하트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트 하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짧아 하트는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불어 끝까지 불어가지고 이거를 바람을 많이 뽑아야 돼요 바람을 많이 바람을 약 30%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거 묶어요 그 다음에 이 끝과 이 끝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이게 기술이야 그 다음에 이 위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꽉 눌러주시는거에요 그러면 짜자자잔 하트 달래요 주연님 목에다 걸어줘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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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